방금 영화가 왔다고 인사가 하이로 나오는군 지금 저는 대그실에서 만두를 먹고 있어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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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 만두 종류가 김치 만두 고기 만두 갈비 만두 그리고 튀김 만두 못나니 만두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냉면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방금 엄청 크죠? 슐리언니랑 지금 매니저 오빠랑 같이 나눠먹고 있어요 우와 맛있겠죠? 나 먹고 언니 줄여난다 저는 오늘 첫 끼를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첫 끼는 아니에요 방금 이거 먹기 전에 배달이 늦게 올 줄 알고 과일이랑 요플레랑 이렇게 먹었는데 바로 먹고 있는데 도착을 해가지고 2차전으로 자리로 옮겼어요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레블리 여러분도 이따 만나고 오늘 빠이빠이 한번 돼? 맛있었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으로 breathe onto가? 테라이 그렇듯 그럼 이거 뱅 감사합니다.